멋지님들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라는 말 한번쯤 들어보셨죠?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 말을 재해석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목소리에 따라 아다르고 어다르다 라고요. 목소리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직장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직장에서 사랑받는 목소리, 인정받는 목소리 만들기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귀에 거슬리지 않게 잘 전달되는 목소리입니다. 귀에 거슬리지 않게 잘 전달되는 목소리는요. 좋은 울림의 발성을 통해 정확한 발음으로 전달되는 목소리입니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웅얼웅얼되고 아이처럼 말을 하지? 다시 한번 말해봐요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다면 나의 발음, 발성, 호흡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면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내용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를 먼저 듣게 됩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그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본인이 아주 너무너무 좋은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그 내용이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거래처를 돌아봤더니 저희 회사 신상품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거래처를 돌아봤더니 저희 회사 신상품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는 목소리의 그 첫 번째는 귀에 거슬리지 않고 잘 전달되는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의도에 맞는 목소리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눈치가 있어야 된다. 그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실적이 낮아진 상황에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진 상황에서 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 회사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고 너무 활기차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질 겁니다. 이 상황과 의도에 맞게 아쉽지만 이번 회사 실적은 이전 분기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낮은 실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 적극적으로 회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에도 표정이 있다. 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상황과 의도에 맞는 목소리로 하셔야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겸손이 남겨있는 목소리입니다. 이걸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분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떠있는 목소리나 아이 같은 목소리로 대표님 너무 젊어 보이세요. 전 대표님의 의견에 동래합니다. 최고! 이렇게 너무 떠있는 목소리로 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을 하면 신뢰감을 줄 수가 없고요. 쟤 너무 나한테 아부하는 거 아닌가? 저는 너무 가식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으시다면 차분하게 울림이 있는 목소리에 내 마음을 담아보십시오. 어우 부장님 너무 젊어 보이세요. 부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부장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렇게요. 네 지금까지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인정받는 목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결과가 다르라. 그것은 바로 목소리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획을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왜 인정하지 않을까? 왜 잘 귀담아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더 자신감 있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OK, 나이스 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